준비 아이 거기 팀빨이시라고요 팀빨 내가 이상호 팀을 가겠다고 그 다음에 클리드 여기 오라고 그래 그니까 쫄? 쫄았다 쫄았다 알았어 알았어 아 그럼 아데시형이 저희가세요 그러면 내가 왼쪽가서 하세요 뭐야? 저라데시 지면 그냥 저기 신길동 막내로 들어가서 생활하시는 거 어때요? 그냥 이상호 밑으로 들어가서 아 지면 저 며칠동안 그러면 그 특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훈 받아야며 어 특훈 받아요 신길 문파 저격했다고요? 예? 우리 문파를 저격했다고요? 감이? 어 심길 문파는 보아라 김태민 저놈을 부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면 어 심길 문파에 들어가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래 단계부터 겸손하게 배우겠습니다. 허나 만약 제가 이긴다면 모든 게 나 때문에 졌다 이런 말한 김태민 씨에게 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무조건 이겨야 돼. 우리는 사과를 몰라요. 그래. 네. 우리가 왜 사과해야 돼? 그렇죠. 슈퍼 크랙. 와 존나 개재밋다. 재밌긴 하다. 수준으로 생각해. 와. 야. 우와. 사과목님. 하이파이브. 와 여기도 여기도. 와 여기도. 한 번 더. 한 번 더. 한 번 더. 한 번 더. 와 미쳤다. 개명 느껴지네. 아니 라데님. 왜요 스차님. 상대방 정글 맛벨이 플레이 보면서 왜 감탄을 하고 있어요? 아니 감탄이야. 아니 감탄이야. 원래 습관인데요 이게. 안녕하세요. 오늘 그럼 5-3으로 할까요? 어 5-3 괜찮아요? 5-3으로 하셔도 되죠. 맞죠? 찐득하게. 5-3으로.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. 일단 지면은 바로 거기 명무문파로 갑니다. 만약에 지실 시에는 무조건 정글이 못했다. 콕 집어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같은 정글러로서 이거는 너무 존중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받겠습니다. 그리고 해설할 때 정글 감수성을 좀 챙겨주시길 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. 그럼 깔끔한 제가 사과로 가겠습니다. 제가 책임지고 신길동 보내겠습니다. 아 진짜 시바 새끼야 제발요. 아 진짜 왜 그래. 신길동 사는 입장에서 우리 뭐 모이면 밥 한 끼 같이 하시죠? 아이 그럼요 저도 뭐 출발 가능하니까 막말로. 나 여기 나와 있을 테니까 여기에 있어볼래? 내가 아래에 서있을게. 다 같이 가자는 거야? 다 같이 와야돼 다 같이 와야돼. 어차피 안보이고 있으면 상관없어서. 오케이. 아래로 와서 시야 먹을 수도 있거든. 탱탱형 여기 안에 있어. 형 아니면 상황은 삼고리에 가도 될 듯? 나.. 탱탱형 상거리가서 꼬셔야만. 올라와 올라와. 쟤네 이미 올라와있었을 수도 있다. 교전은 웬만하면 그냥 열고시키나. 근데 우리 그냥 교전때 그 애니 풀궁에 녹는 것만 조심하면 됨. 아 저라도 빨리 신길동 보내고 싶다. 어어! 형 형 이거 스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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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턴. 나이스 넋블렉. 아 뭐야 얘. 아 발로고 있었네. 아 너 되게 대기하고 있어. 근데 나쁘지 않은데? 어 형이 근데 풀궁 아니면 형이 더 좋긴 해. 아.. 아.. 난 말도 없어. 바텀도 라인 주도 뻔. 디에고가 나보다 더 빨리 나올거야. 속도가 차이나서. 출렁니다. 이만큼 흥분해. 지금부터 라인 쓰기면 되나? 야 이거 먼저 때리지마. 어 내가 스팴 먼저 막아줬어. 그럼 찾아 올라와. 바로 와 원래 바로. 여기 미드 정글 선탄이야 여기. 쌈날 수도 있다. 여기 쌈날 수도 있다. 여기 쌈날 수도 있다. 비에고부터 비에고부터. 비에고부터 봐야돼. 비에고 노플이야. 비에고 노플이야. 비에고 노플이야. 비에고 노플이야. 아 내가 못해. 다 쏠쏠쏠. 용 크긴 하거든. 아리 직갔나보다. 탑에서. 나 이거 옆에 먹으면서 피쳐올게. 나 여기 서있어 줄게. 걔는 여기 있는데 나 위치 모른다. 어. 형 이란 밀고 못 내려오지. 나 여기 노틸 보자. 내려갈 수 있어. 천천히 밀고 내려갈게. 아잉. 암러빙 좀 해야겠다. 나 이것만 지우고 붙어 줄게. 확인 확인. 내려가는 중. 내 대놓고 보인다. 나 일단 집 가면서 볼게. 아 나도 그냥 압박만 주고. CS 못먹게. 우리 유충도 신경써야 된다 이거. 형 비에고 여기 정도 올거야. 나 직간거 보였다 바텀 조심. 바텀 뒤텔 체크 해야돼. 아 와드였네. 아 노틸도 아래긴 해. 형 나 이거. 아 텔 빼보자 그러면. 아 텔 못하고 쓸거야. 페라즈 뭐 좀. 야 애 또 한 칸 나가서. 이번엔 아리. 아리. 아리 선포시야. 이번엔 꺽드시 없대. 미대도 1렙 넘게 차이 난다. 레온아 여기 뛰어볼래? 나 이거 탑에서 계속. 형 집에 안 가는데 탱탱이 형? 어 나 집에 안 가는데.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어. 집에 안 돼. 나 지금 아리만 탑 갈 수 있어. 아리만 가 아리만. 아리만 간다 탑. 천천히 형 빼면서 빼면서. 2대3에 2등하면. 뺄 거야 뺄 거야. 성훈아 여기 나랑 같이 지켜보래. 바텀 서로 안 가. 거기 먼저 보여주면 좋아. 보여주면 좋아. 어떻게 올라왔어? 여기 먼저 보여주면 좋아. 아리 계속 대기하는 거 조심. 아 쳤다 쳤다 쳤다. 가자 이거 한 개는 줘도 돼. 그냥 두 개만 다 주지 말자. 붙어줄래? 나 붙어 주고 있어 붙어 주고 있어. 이거 내가 먼저 물리면서 갓 볼게. 얘네 근데 빼긴 할 거임. 우리가 힘도 좋아서. 아 빠져. 아 보자 보자. 봐드 봐드 봐드. 형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. 가자 가자 가자. 나 태밀은 왔다 형 칠. 나 여기 뚫게. 여기 뚫게. 나 봐줘. 응. 탭 잡았어. 아 나이스. 비에고 여기 있을 거야. 나이스 탑 뭐야. 드시냐. 제가 책임지고 싱길동 보내겠습니다. 테란 텔 빠져가지고 탑라인. 나 버릴 때 얘네. 노틸 출발했으면 이쯤이다. 야 이거 다른 텔이다 아리 텔이다 아리 텔이다 아리 텔이다. 우리 용까지 먹자. 비에고 이거 아리 바위게 용 봐줄래? 어 비에고. 어 내려올게 내려올게. 어 이거 물 마. 나 안갈게 나 안갈게 나 안가도 돼. 아니 아니 지금 바위게 먹고 있는 거야 상우님 형. 형 똑같이 안간거야 애랑 나랑 똑같이 안간거야. 똑같아. 어퀴 어퀴. 아리 궁 있어. 아리 궁 있어. 궁 있어. 그냥 궁 빼면 좋겠네. 케넨 궁도 있잖아. 나 이거 간다. 나 이거 나 물릴 만한게. 오는 케넨을 봐도 돼. 어 형 거기 숨어있을래? 그냥 나 혼자 칠게 이거. 비에고가 특허 안 뜬거라 힘도 좋아 우리가. 얘네 나올 수도 있어. 이거 케넨 끼고 싸움을 줄 수도 있다. 오면 케넨을 보자. 나 여기 숨어있을게. 와드는 모르겠다. 근데 아리 내려갔어. 아리 addressed opt 아리들 이건 4대4야. 이쪽으로 와줘. 나랑 같이 케넨 보자. 나랑 같이 케넨 보자. 케넨 볼게. 케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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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넨. 아 나 죽었다. 적당히 다 빼. 비에고야 AIDS. 나까지 버려 x2 나까지 버려 x4 살수 있으면 살아야돼. 아아 이거. 나 아다리가 너무 안좋았다 그래벨 시작하면 좋은데 노틸한테 평탄 시작해가지고 너무 그거였어 얘들아 집중하자 뭐할지 생각해 전량 35초 살짝 숨어봐도 되나? 어 비에고 노공 노틸러스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할까 와드와드와드와드와드와드 얘 노플이야 노플이야 받아봐 와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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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노플이야 다보아돼 이거 라인하고 그다음에 전량하자 절량 안치고 여기부터 지키러갈게 형나가보자 얘네네 나 치고있다는 생각할거에요 보면서 하긴 해 얘네 성그럽고 여기까지 들어가야돼 아 막아봐 이제 들어가야돼 들어가야돼 레온아 끼고 들어가야돼 어 봐도돼 봐도돼 얘도 봐도돼 아 봐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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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틸러스 저 노틸러스 케넨텔 케넨텔 빠야 되겠다 이러면 아 너무 빨렸다 이거 짧게 봤어야 되는데 아 진짜 잘빠랐다 잘빠랐다 래리씨 형 아냐아냐아냐 얘들아 생각하자 다음할거 나 이거 먹고 집간 다음에 우리 전령텀 보자 얘네 전령 안치고 온거야 우리 공은 슬슬 돌멍는데 여기 안에 핑어 네네 이거 막으로 살짝 올수도가 직간다 텔 가 볼게 어 이거지 이거 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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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직간다 여기다 텔 볼게 얘 돈 많이 싸우는거야? 얘 노플로공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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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 받을수도 있거든 어 여기 공받았다 여기 봐줘 용받아 용받아 그렇지 용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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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좀 봐줘 나 좀 아 나 죽었다 비에고 노플 비에고 노플 빠지면서야 돼 천천히 보자 여기야 여기야 비에고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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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다 노플이야 캔 딱돌았다 이거 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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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구공 제리 슬로우 붙이긴 했는데 다음번 해 하나 부터 확실해줘 하나부터 확실해지, 600원이야. 제리부터 할게, 제리부터 할게, 제리부터 할게. 잡은 듯? Q부터가 먹자? 나이스! 아 이러면 나도 다 못 구했다, 다행이다. 게이든! 아론 치는 거 이제야 돼, 우리 사용할 때. 안 치겠다, 안 치겠다, 안 치여. 나 여기서 캐넨 맞댈 수도 있다. 그것도 좋아. 네, 노티랑에 때릴게. 노티랑은 나 봐줘야돼, 봐줘야돼. 나 돈 벌어? 어, 방어만 받아. 깨굴깨굴님, 포카게드 볼륨 18개. 플래시 볼 생각도 할게. 캔의 정면, 캔의 정면입니다. 야, 여기, 여기. 다 봐줘, 다 봐줘. 어, 예반데? 뭐야? 그냥 아무나 하나 걸려라 같은데? 아, 씨발. 아, 괜찮아. 근데 게임은 안 끝날 것 같아. 플래시가 딱 10초였는데. 나이스! 나이스! 형님, 막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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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을, 막은, Birk. 전 대표 1%만. 내가 데桔 하나 둘더니 가사를 누르시면. 야, 아리, 공하면 빼볼게. 아리 뭔데? 아리 Sedad? 알 zones OK. 팝정도. 이거 걸어도 되긴 해. 아리ía, 미드에 아리 Murder Haha. 걸어도 되 nickname. 케넨부터 케넨 케넨 무조건 케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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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넨. 케넨 케넨 케네. 케넨 plays 나 제리. x3 더할 수 있나 미드에다가 정레드정도 한번 들어갈수있으면 좋은데 케넨 돌아볼래? 케넨 돌아볼래? 나 여기서 오는거 봐볼게 싸움 길게 난다 와드 박았잖아 승물도 줄게 영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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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봐야돼 같이있어 조심해 조심해 아이고 왜 천천히 봐 형 빼면서 봐봐 볼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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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해봐 와 탱탱이형 뭐야 야 바텀가면 끝날만한데 바텀가면 끝나 끝나 5세랑 끝날 때 아이쇼 장군 아 근데 내가 잘 빨았는데 아쉽네 끝날만 하지말나? 텔은 없어 이거 빼자 빼자 상윤이형 혹시 모르는 케넨텔 조심 바로 1분이다 내가 텔 위치 보면서 근데 줬다 생각했을꺼야 얘들 얘네 여기 안에 있을꺼야 이런데 나 펼쳤어 나 가는중 간중 빼면서 봐야돼 야 아리아리아리 노틸부터 때릴게 노틸부터 때릴게 노틸부터 이긴거 같거든 살짝만 케넨 봐봐 케넨 봐봐 안내 막퇴줄게 노틸노플 아니 근데 안그런데 바로먹어야돼 우리 죽이나 할거 같긴하 미드 한번만 더 짧게 볼래 이거 제리 제리 응 볼만해 케넨 텔있다 케넨 근데 노공 아닌가 나 궁 5초 궁 돌거야 케넨 궁 50개 나도 궁 5초긴해 나 궁 5초 나 궁 1초 이거 라인 지켜면 끝났기 저런 새끼 때문에 지는거라니까 이삭만 지지 빨리 싱길똥 빨리 가라 빨리 싱길똥 예고가 리신을 계속 찾으러 다녔어 서로 예고 없는, 서로와 전부 없는 싸움이었으면 아, 바탑 짜내기 좀 컷 진지한 저 교수님 좀 오랜만에 보이고 플리드 사부님, 가면은 제대로 굴려주세요 바탑부터, 도봄부터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 제대로 굴려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사부님 아니 아까 그것 때문에 그런데 노틸이 한 번 거기 무빙 찍었는데 거기 와드였다봐 아홉 깔끔하게 3명으로 가자이 나 6랩 이후에 용섬이나 유충선 보면 좋아 나는 우린 근데 웬만하면 유충으로 보낸게 날거야 얘네 어차피 바스턴 커봤자 이거 신경 쓸거면은 그냥 계속 유충이랑 전령 타이밍 때마다 해줄게 응응 걷고있다, 콜라 시작 응 그럼 내리겠다 나이스 난 나이스 땅돼지고 응 바탑은 이랩 내주긴 해야돼 괜찮아 초반에 근데 뭐 할 거 없긴 해 우리 우리는 하면 우리 블루 들어올 생각도 하겠는데 응 천천히 미는 라인 형 나 안갈거야 형 이번 턴만 조심해 탱탱형 나 지금 바로 한 번 치러가 올래? 나 한 개 갈게 네이치 봐 알리 보인다잉 3마리 죽겄다 알리 믿어 보인다 여기 믿어 보인다 여기 믿어 보인다 이거 라인 믿어 주라 형 응 나이스 아 이러면 전력 아니 유충 먹어 아 이거 그냥 쌈 볼거야 우리 쌈 볼꺼거든 알리 살짝 와볼 생각도 해볼래 이거? 기다리 기다리 나 내 위치 보고해 내 위치 보고해 이거 이제부터 천천히 주구 쌈 볼 생각도 해 아 주구 쌈 볼 생각도 해 아 주구 쌈 볼 생각도 해 아 주구 쌈 볼 생각도 해 이제부터 가봐 이제부터 가봐 아칼리도 라인 포기할 생각 해줘 살짝 어 천천히 올 때 천천히 봐 나 가는 중 싸우고 있다 싸운다 어디 아 가자 가자 바위 쪽으로 간대 나 스마우고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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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먹어 형 오케 여기까지 오케 트패도 노플 여기 괜찮지 레일 노플 괜찮아 괜찮아 나 집 갔다올게요 아 갔다올게 탑 이거 킥 없거든 얘 텔 없어 이거 위로 오더라 어 뭐야 레일 여기있다 형 트패 공 생각해야 돼 트패 노플 트패 노플 탑 잡았어 탑 잡았어 아 나이스 나는 미드 밀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나 블루 먹고 가질 수 있고 형 공 스멀 잡을듯 지금 바로 지금 바로 형 좀만 뒤에 있어봐 다 먹어도 안 돼? 아 지금 지금 아 바위 탑 바위 탑 바위 탑 이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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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바위 탑이었고 음 야 나 클렌저도 안 썼냐? 어 안쌌어 안쌌어 이거 형 이쪽길 써줘 이쪽길 이쪽길 써서 그냥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거 형 만약에 압박 받으면 궁 클리어 해줘? 그 탱탱이형 어 아니면 내현이형이랑 얘기해가지고 텔포까지 봐줄 생각해 텔포 볼 생각하는데 트패까지 와서 그냥 궁클리어가 날듯? 에잉 나 여기 시합 밀면서 갈게 여기 와던 없어 어 렐 내려왔다 내려왔다 니네 이라인 대포라서 이봐 여기 잠궈놓는 게 낙히나거든 나 안 보였다 나 안 보였다 나 위치 걸렸다 여기도 와던다 아 탑 다이브 안 할 거 안 할 거 안 할까 얘네 맞춰주면 안 돼요 얘네 맞춰주면 안 돼 렐 와던 없어 어 여기 피들교만 해볼게요 나 바위 위치를 모르겠어 이거 렐플 돌아가지고 이거 계속 움직여줘야 돼 렐이랑 맞춰줘야 돼 나 여기 쌈날만 해 여기 바위도 근처에 오겠다 나만 가 바위 궁이라서 한쪽 확 물리는 것도 생각해야 돼 여기 시합 뚫을게 렐 와도 이거 렐 부터 먼저 걸어도 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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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가 알자 피가 알자 잡자 나이스 이러면 용과 잠깐만 트패까지 때려줄게 얘 풀 있고 아 이거 뭐야 이거 용까지 보자 나 시야 주고 갈게 나 미드 최고 주면 되나 이거 용 같이 자 형은 안 하도 돼 형이 칠거면 이거 타시 할만한 것 같은데 나 태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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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눈치 가볼래? 나 아래쪽 에시 한번 보고 에시도 누구? 아 에시도 오플이야 오플 바위 여기 있고 여기 근데 형 싸움 나올 생각한다 얘네들 이거 이거 와야돼 와야돼 내현이 형 와야돼 나 볼빙 찍어주고 있어 싸움 나겠다 펫패 공 쏜다 이거 아 틸패 죽어있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야 빼 빼 빼 빼 빼 아니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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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움 길어지면 안 돼 빼 빼 빼 빼 어 그냥 반대로 와서 시간을 끌어줘 나 픽 통 안 쓴다 내가 위모 미치까진 거 유춘까지 할게 이러면 다유춘 이거 싸움 또 바로 해도 돼 녹턴볼래 바로 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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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턴받 나 궁없고 제이스 노플이야 라드 노플이고 둘 다 노플 내가 텔로 바탕 받을 생각할게 내가 TP 봐줘야돼 봐줘야 돼 봐줘 나 한 번 살만하거든 살아볼래 살았 거 같은데 다 떼없었어 너무 좋은데 펠채까보네 트패 노플 트패 노플 트패 노플 트패 노플 트패 잡았거든 유춘까지 같이 쳐줘야 돼 바위 노공이야 제이스 제이스 와이트권 난 바탕맨 텔 찍을게 여기 바위 여기 형 밀어내기만 해줘 PF하고 갈게 나 궁 10초 형 정레드에 서있어볼래? 상훈이 형 정레드에 서있어봐 나 궁 5초 나 궁대 나 궁대 제이스 컨디션이 너무 좋다 바위 풀 썼나? 어 괜찮아 나 궁 10초 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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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 안돼 해봐 해봐 나왔어 나왔어 어 잠깐만 안 되는게 어딨어 이 새끼야 거리가 안돼 탑성 3개 한다 탑까지 밀자 탑까지 제이스 제이스 노플이야 안돼 안돼 애들 다와 렐은 어딨어? 렐은 뭐야 얘는 여기 아리정골 올만해 나 여기 들어간다 이제 아 치켓 죽게 마저 봐줄 생각할게 마저 봐줄 생각할게 지 라인 안 봐도 되거든? 야야 물열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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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바위 Q 빠져 뭐 탱탱가 충도 빨라 천천히 빼면서 바위도 있어요 다 봐줘야 돼 탱탱이 형 텔도 봐줘야 돼 탱탱이 형 미드 텔반대로 탱탱이 형 미드 텔반대로 탱탱이 형 미드 텔반대로 탱탱이 형 형 탱탱탱이 형 미드 텔반대로 형 진풀 빼놓게 진술 빼놓게 진술 빼놓게 안패 뚫자 안패 뚫자 바텀 한 명 가져! 바텀 한 명 가져! 제이스 봐줘! 제이스 봐줘! 제이스 봐줘야 돼! 미드 2차까지 밀자! 나 바텀 갈게! 내가 바텀 갈게! 나 지금 갔다! 나 좀 갔다! 벌릴까? 다음은 바텀 1차로 포커스 두고 하면 될 듯? 나 아랫 정글 먹으면서 붙어줄게! 나 궁도 50! 탱탱이 형 테러 없어서 라인 밀고 빨빨리 와줘야지! 나 한 번 물렸고! 일단 가는 중이긴 해! 일단 가볼게 이제! 둘인 것 같아서! 얘 우플! 아 끝이야! 내가 좋겠다! 가고 있긴 해! 천천히는 될 것 같은데 탱탱이 형! 형 살짝 떼봐! 저기요 매옹 맞으셨어요? 뭐야 방금! 아니 평판 되면 죽으니까 이게! 아니 뭘 죽어! 뒤로 뺐으면 살았는데! 렌 한 번 더 보는 것 같은데 우리 레드 쪽으로? 안 넘어왔어! 이거 너무 궁 있어가지고 받으면 할만해! 아 나 그냥 미리 내려갈게! 형 질까? 형 질까? 없다 없다 없다! 아래있다 아래! 할만한데? 가자! 봐도 돼! 봐도 돼! 나 특패부터 볼게 이거! 8초! 나도 가! 다른 중 특팔해! 나 바위 때리는 중! 형 바위가 형 공 쓸거야! 바위부터 볼게! 난 렐로 볼게! 황은이 형 먹어라! 어? 아이고! 미안! 타렛! 타렛! 타렛 나왔는데? 나이스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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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나도 나도! 대결! 푸오오오오! 하하 하하 빨리 나가자! 정전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고맙습니다.